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시작되기 약 30분 채 안 됐을 겁니다. 그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기 시작해서 연설 분량은 8분이 조금 넘었어요. 8분이 조금 넘었죠. 한 9분 정도 9분 내지 10분 내외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이 먼저 연설 먼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혹시 그 사이의 뉴스를 여러분들께서 못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 이 연설을 했는가를 먼저 짧게 말씀드리자면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기지 두 곳을 적어도 지금 미국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탄도미사일 10발 이상 12발 정도를 발사를 했습니다. 12발을 발사를 해서 미군들이 묵고 있는 곳 한 군데 한 100명 정도 또 다른 곳에 10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한 명도 다치지 않은 것은 의도됐던 이란도 그냥 한 번 우리 그동안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인데 맛 좀 볼래 맛보기로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그 부분 자세한 후속 내용은 조금 이따 전해드리기로 하고 이 같은 이란의 미군기지 공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대국민 연설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기지를 두 군데 그 기지를 탄도미사일로 공격을 하고 나서 백악관이 굉장히 바꿨죠. 백악관에 폼페오 국무장관 국방장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그 회의 결과 오늘 아침에 이렇게 대통령이 연설을 하게 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때 제가 몇 가지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첫 부분에 대통령이 먼저 굿모닝하고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못한다. 미국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미국의 강함 같은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절대로 이란의 핵을 갖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지까지도 동시에 보여준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방법이었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제가 이 말을 빠뜨렸군요. 이라는 핵무기를 갖지 못한다가 아니라 이라는 미국식으로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 있는 한 미국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나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는 굿모닝 미국이 한 말은 이런 말입니다. 미국은 아주 미국 사람들 해피하게 잘 살고 있고 이번 이란의 공격으로도 미국인이 다치지 않았고 피해는 지금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 있지만 작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워닝 시스템 때문에 안 다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런데 이게 워닝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이란이 이란 쪽에서 보통은 이제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할 때는 플락시월 대리전을 많이 하죠. 아니면 스파이전을 한다든가 요즘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사이버 전쟁인데 대리전을 하는데 이란이 주변국에 헤즈볼라도 키웠죠. 이란 민병대도 키웠죠 해서 대리전을 충분히 시킬 만한데 이란 본토에서 탄도미사일을 날아가게 해서 쏜 겁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렇게 이라크에 있는 미군기지를 쏘면서 이라크에 미리 알려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군사령관인 솔레이마니를 미국이 이라크 공항에서 암살을 할 때 그때 이제 이라크가 그 이후에 주권 침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란은 지금 친하고 이라크와 같은 시아파로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많이 엮여있기 때문에요. 이라크에 미리 알려줬고 이라크는 정말 지금 힘든 겁니다.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what should I do? 이라크 입장은요. 그래서 이라크가 미국에 미리 알려줬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다 미군의 희생자가 안 나오게 하는 게 이란의 의도였다. 이렇게 읽는 거고요. 이란도 기본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이기는 합니다만 미국과 싸워서 지금 상태에서 전면전을 해서 좋다고 판단은 안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워닝 시스템들 때문에 미국 군인들이 안 다쳤고 그리고 이란으로서는 이라크 사람 다치는 것도 생각을 했겠죠. 지난번에 이란의 솔레이마니가 숨졌을 때 미국의 목표는 한 사람 이란 솔레이마니였지만 이라크의 민병대장도 숨지고 한 6명은 괜히 또 숨졌잖아요. 사실은 목표물도 아니었는데 그런 것도 이란으로서는 막았어야지 됐고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을 했다라고 지금 미국에서는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테러를 지원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핵문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을 연설하는 거의 10분 동안의 연설의 중간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솔레이마니를 왜 미국이 암살을 했어야지만 됐는가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정당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그동안 솔레이마니가 많은 주변의 테러 세력을 키웠고 미국인을 향해서 테러를 저질렀고 정말 이라크에서 숨진 미군 6명 가운데 1명은 이런 솔레이마니와 연관이 있는 죽음이라도 봐도 됩니다. 그러한 일로 길거리 테러도 했고 솔레이마니를 우리는 죽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 오래 전에 그는 멈췄어야지만 됐다 죽었어야 됐다 이런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군사보복을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제재를 굉장히 강하게 할 것이고 이란의 이 같은 태도가 바뀔 때까지 할 것이며 여기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2013년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바보 같은 핵협상 2015년이죠. 핵협상은 그 시작은 물론 그 비밀리에 됐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페이퍼에 사인된 것은 그리고 캐슈를 가져다 줬다. 이것도 사실과 다른 말입니다. 미국이 갖고 있었던 이란 돈을 핵협상을 하면서 수십 년을 미국이 갖고 사이 좋았을 때 팔레비 왕조 이런 그 이후에 사이 좋았을 때 미국에서 비행기 같은 거 들여간다고 돈 줬는데 미국이 호메인이 등장하고 하면서 비행기도 안 주고 돈도 안 줘서 몇십 년 동안 갖고 있었던 것 국제재판소에서 그 당시 막 재판 과정들이 일어나는데 미국이 너무너무 많은 돈을 물어야지 되는 쪽으로 재판 과정이 가니까 미국에서는 또 그것도 망신이고 하니까 그 미국이 갖고 있던 이란 돈을 돌려주고 이란 핵협상하고 이런 것을 이란에 캐슈를 줬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캐슈로 이런 핵무기 같은 것을 다 개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란은 이 점을 또 제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란은 핵 야망을 버리고 테러 지원을 안 해야 된다. 과거에 얼마나 찬란했었던 국가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다시 영광스러운 그런 국가가 되려면 핵 야망을 버려야지 된다.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란의 그 같은 행위에 대해서 여러 국가들을 얘기를 하면서요. 그런 나라도 미국 입장에 서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 지금 서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하면서 한 6분 20초 정도 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얘기가 오늘 본인이 얘기하기를 나토가 중동에 더 많이 개입해야지 된다. 나토의 무용지물론을 강하게 주장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 전에 그 말을 하고 더 이상 이 같은 그 이란의 테러 같은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란의 리더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겠다면서 미국은 평화를 포용할 준비가 돼 있다. 네 지금 아주 묘한 말이죠. 아이시스를 본인이 100% 다 잡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이시스는 이란에도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는 함께 일을 해야지 될 그런 얘기도 있다. 나토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파이널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thank you and god bless 하는데요. 미국은 준비가 돼 있다. 이란이 번영적으로 훌륭한 국가가 나가는 그런 쪽으로 평화를 포용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북한에 대해서 싱가포르에서 또 한의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과 참 비슷하다. 네 네 녹음컷 소리가 너무 컸는가 보죠. 여러분 다음 섹션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그런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역시 북한이 핵 무기를 야망을 포기하면 미국이 지원할 수 있다. 원산에 콘도도 짓고 이런 얘기 호텔 짓고 그 똑같은 얘기를 지금 이란에 대해서도 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지금 군사적으로 보복을 한다기보다는 경제 제재를 한다는 쪽으로 갔고 정치적인 메시지 국내에 주는 메시지는 내가 아주 강하다. 내가 잘하고 있다. 이런 것. 그리고 다시 이란에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당장 앉아서 대화를 하자는 것은 아니야. 최대의 압력을 주는 그런 것. 그리고 오바마를 비난하는 초지일관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연설 자체가 아침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8시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보통 그 연설이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오늘 한 34분 35분 이 정도의 시작이 됐었던 것 같은데 많이 연기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악관 출입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문장도 바꾸고 그러느라고 그랬다. 이 연설문 작성을 놓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이크 펜스 지금 부통령은 솔레이마니 암살도 강하게 지지를 했고 이란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써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이거는 정말 우리가 불을 이고 무슨 불섭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뒤로 퇴각하시라. 이렇게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공격이라는 말 대신 경제 보복이라는 말을 했고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제가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오늘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그 방에 미리 맨 마지막에 대통령이 들어오는 건 당연하고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라든가 이 장관들 중요한 인물들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사람들이 쫙 그 방에 먼저 대기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때 되면 부통령도 있고 무슨 장관 무슨 장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뒤에 쫙 서 있죠. 이 대통령의 우측 좌측으로부터 중요한 직급부터 그 사안에 따라서 그런데 오늘은 전체가 다 그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었습니다. 군 리더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었다. 말은 경제 제재라고 했지만 우리도 군사력을 쓰고 싶지 않다는 말도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을 쫙 세운 것은 역시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연설은 대통령으로서 아주 중요한 연설이었습니다. 중요한 연설이었는데 지난 3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좀 발전을 했다고 할까요. 이볼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보면 오늘 이 연설에서 프롬터를 보면서 미리 작성된 원고에 충실했고 아주 돌출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 전혀 없었고 그리고 어떤 때는 기분 내키면 질문도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질문 같은 것도 전혀 받지 않고 대통령스럽게 들어갔다. 이 정도까지 일단 이 섹션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정말 중요한 뉴스를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미국 사람들에게 이란이 어디 있는가 지도에서 가리켜봐라 하면 지금 모닝컨설트가 조사를 해봤더니 28% 등록된 유권자 그것도 등록된 유권자의 27%든가요 28%든가요. 그 정도밖에 이란이 어디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쟁이냐 평화냐 이 기로에 서 있고요. 그런 모든 부분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